직원장학재단이 행안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직원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 등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출 예산서입니다. 4천만 원이었던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1년 새 600만 원이나 인상됐습니다. 15% 인상입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마포구가 출자출연해 만든 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침을 따라야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의 경우 2.6%, 평균 금액이 낮은 경우는 최대 4.6%만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국 운용비는 매년 방대해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국 운용비 전체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당초 3,200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 해 3억 원의 장학금을 주면서 운용비로만 1억 5천만 원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행안부 지침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인건비 인상과 관련해 이사회의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사들이 그렇게... 이사회... 이사들이... 행안부 지침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등 재단이 따라야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지침 전체를 모르셨던 거예요? 네, 저는 잘 모르셨어요. 뒤늦게 재단 측은 인상된 인건비와 업무 추천비 등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내용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그건 수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 한편 마포구는 재단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민해야 되는데 운용을 못해서 놓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단 사무국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서대문과 금천구, 송파구와 종로, 중구 등 9곳은 사무국이 아예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공무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상황이 이런 탓에 마포구도 장학재단 사무국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을 운용비로 사용할 바에 그 돈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장학기금은 정말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이에요. 장학재단이라는 본질을 저버리지 않은 자정의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기상캐스터